가격은 3,000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어우 못 씹어 못 씹어. 어우 이빨 뻘어지뻔했네. 안 부수다. 아 부수진다 그랬는데 안 부수지네. 와 밥 먹어요 치킨. 여러분 여러분 어서 오세요. 여기는 발보아 해변입니다. 시간은 8시부터 6시까지라 6시 이후에는 주차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. 일단은 좀 내야 돼서 내겠습니다. 진짜 주차비도 다른 해변가보다 진짜 싼 것 같아요. 1시간당 800원인가? 진짜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데 없거든요. 여기가 하늘이 진짜 뿌여. 왜 뿌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뿌연지 아니면 그냥 안개 때문에 뿌연지 잘 모르겠는데요. 근데 지금 냄새로는 좀 탄냄새도 좀 많이 나가지고 와 이런 데서 룰비 햄버거집 가네 햄버거집. 배고프시면은 바다 보시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멋있다. 가격은 한 15,000원 정도 되네요. 그니까 미국 스테이크 얼마씩 해요? 미국 스테이크는 한 2만원 정도 하지 않나? 싸요 싸요. 여기서 떨어지거나 다이빙하면은 벌금 500불. 그리고 머리 위로 낚싯대를 던지면은 그래도 500불. 만약에 거부할 시에. 무섭네요. 생선 잡고 손 닦는 데가 있네. 혹시 물 나오나? 오 나오네. 이거 만졌어. 어 비린내는 안 나요. 비린내는 안 나요. 와 얘는 나랑 같이 싸우면은 내가 질 것 같다. 와 얘는 뭐 먹었길래 갈매기가 뚱들기네 뚱들기 겁나 크다. 주둥이 봐. 아니 주둥이가 아니라 그 뿌리? 아 부리 부리 부리. 전 여기가 개인적으로 좋아요. 왜냐하면은 다른 해변가도 진짜 좋은데요. 근데 여기가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닷가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진짜 돌아다니기는 진짜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저기 가면은 음식하는 데도 있어요. 불 붙이는 데도 있고. 근데 이건 왜 있는 거지? 와 화장실이 어떻게 내 집보다 더 좋냐. 물 마시는 데도 있네. 이렇게 되나? 물 줄기 왜 이렇게 세? 힘이 세구만? 아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커버를 이렇게 먹는 데구나. 어 샤워하는 데네. 확실히 아직 좀 추워가지고 근데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게 눌르면서 하는 거구나. 다 되네요. 이건 강아지 씻겨주는 건가? 이건 아기 씻겨주는 거고 이거는 그럼 어른 씻겨주는 건가? 여긴 또 아기들 놀라고 놀이터기 이렇게 해놨네. 어 진짜 이쁘다. 여기는 강아지들 데리고 놀 수 있거든요. 아니면은 그 그룹 같이 와가지고 게임하거나 축구하거나 그 액티비티 하는 거거든요. 그룹스 웹 더 필러 레저베이션. 예약도 할 수 있나요? 예약도. 저기 가봅시다. 저기. 저기 여기서 뭐 같은 거 구워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. 사람들이. 아 뭐야 이거는. 뜨거운 불에 발 담그지 말라고? 그런 사람도 있나? 뜨거운 불씨가 아직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발 그 넣지 말라고. 똑똑하네. 불씨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막 맥주 한잔하고 원래 맥주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한 꼬치 하나 먹고 낮에 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보면은 밤에 많이 와요. 밤에.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안 열릴 수가 없는데 사탕집도 이렇게 파는 데가 많네요. 올드 스타일 캔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많이 먹어요. 어르신분들. 한국이면 눈깔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. 미국은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. 이런 거. 조금 젤리 같은 건데 맛도 엄청 많아요. 근데 이건 뭐지? 신기하다 이런 거. 어 이거 진짜 신기한데? 이거 그거 아닙니까? 그 레고?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이거. 이거 레고처럼 생겼겠냐? 아 사봤어요 사봤어요. 가격은 3천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오우 못 씹어 못 씹어. 오우 이빨 부르실 뻔했네. 안 부셔진다 그랬는데 안 부셔진다. 그 맛은 문방구 가면은 그 100원짜리 그 동그란 건데 그 입에다 넣어가지고 휙휙 거리는 그거 있잖아요. 그 그 맛 나는데? 음. 어우 이빨 부르죠. 그냥 빨아 드세요. 빨아 드세요. 어 음식점에서 먹기 싫다 하면은 여기서 먹으면 돼요. 보너샵. 근데 여기는 좀 가격이 비싸요. 하면은 여기서 먹으면 돼요. 여기가 좀 가격이 싸요. 어 가격이 좀 쌉니다. 여기가. 근데 종류는 여기가 훨씬 많아요. 근데 여기 오면은 이게 이걸 퍼널 케이크라고 이게 유명하거든요. 이거 먹으면 꿀맛탱이에요. 근데 여기는 스니커즈도 막 튀겨줍니다. 오리오도 튀겨주고 그냥 다 튀겨주네. 가격이 한 5불 정도 하나당. 어우 근데 너무 비싸다. 와 근데 신기하긴 신기하다. 한번 오리오만 튀긴 거 먹어볼까? 하이. 텐게 1. 프라이드 스니커즈. 프라이드 스니커즈. 예. 4.32. 예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가격은 4불 얼마지? 한 5,000원 정도 해요. 표현이 그게 전부냐고? 일단 먹어봤는데요. 초콜릿탕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수영하는 느낌이 확 드네요. 진짜 딱 초콜릿탕에 들어온 느낌 같아. 음. 됐어? 튀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신세계네. 와 근데 튀긴 게 신의 한순에 바로 튀겨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음. 여기 보시면은 그... 겨울때는 닿는데 지금 코로나라서도 안 하는데요. 근데 아기들끼리, 아기들끼리가 아니라 아기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타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게임장도 있고 또 여기는 배 타고 건너갈 수도 있어요. 가격은 그 걸어가면은 1불 25 자동차는 1불 50 250원밖에 차이 안 나네. 어... 파도 소리 들으면서 어... 노을 보면서 밥 먹으면 꿀맛 행이겠다. 그죠? 날씨도 그... 여긴 단점이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은 모래가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모래가 너무 이렇게 뭐라그랬지? 각졌다? 새졌다? 아무튼 조심하세요. 또 단점이 그 상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. 여기 상어가 너무 많아요. 상어가.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긴 합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너무 잘하시네. 잘하시네. 와... 너무 고소해. 해외 음식 먹어보는데요.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어봅시다. 두부하고 치킨 들어가고 실란초 들어가고 맛있겠네요. 아, 땡큐. 뭐예요? 라이스? 아, 라이스. 아, 라이스. 아, 땡큐. 짜지민 라이스. 짜지민 라이스. 와, 밥 먹고요. 치킨. 이거는 커레 치킨이라고 해외에서 유명한 음식이래요. 어, 파타야. 솜야스. 잘 먹겠습니다. 와, 잘 먹겠습니다. 와, 잘 먹겠습니다. 와, 잘 먹겠습니다. 와... 아, 난 원래 똠면습 잘 못 먹는데 이 집은 진짜 맛있네요. 와... 이 소스는 뭐지? 아, 이게 조금 매콤, 달콤, 짤콤. 와, 진짜 부드러워. 음... 하나도 안 뻑뻑하고 원래 지금 좀 퍽퍽할 줄 알았는데 전혀 퍽퍽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. 와... 음... 음... 파타야도 진짜 여기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니, 파타야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처음 알았네. 조금 매콤하고 매콤합니다. 음... 제 생각에는요. 똠면습은 일단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이거는 살짝 호불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향이 좀 쎕니다. 근데 이거 다 합쳐서 가격은 한... 환율로 따지면 한 36,000원 정도?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장사도 진짜 돼야 돼요. 거기 잡내도 없어가지고 꿀맛에 이네. 근데 이 집이 센스가 있는데 밥을 시켰더니 밥을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날 야무지가 먹어야지. 파타이랑 밥이랑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냥 파타이만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태운 것 같아요 근데 배불러가지고 깨끗이는 못 먹겠더라구요 그냥 이 정도로 먹고 가격은 다 합해서 한 30불 정도 나왔어요 티 빼고 티까지 하면 한 35불 정도 나오겠죠? 30불 투자해서 여기서 끝!